자 이제 그럼 우리가 실제로 발사처리를 구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총에 발사처리를 어떻게 구현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쏴서 그 광선이 어떤 물체에 어떤 충돌체에 불치인지를 검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돌체에 광선이 불쳤을 때 어디에 어떻게 불쳤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충돌 정보를 저장할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돌 정보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Raycast라고 부르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쏘는 방식을 그 Raycast한 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는 충돌 정보 컨테이너인 RaycastHit 변수가 필요해요 RaycastHit 히시를 할게요 이 친구는 Raycast 정보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충돌 정보 컨테이너예요 단순한 정보 컨테이너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Vector3 타입에 HitPosition을 선언해줄게요 HitPosition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을 쏴서 총알이 맞은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HitPosition을 우리가 총을 쐈을 때 허공에 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즉 HitPosition을 아래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건데 만약에 HitPosition이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총구에서 최대 사전까지 그냥 총구에서 최대 사전거리까지 나아간 지점을 HitPosition으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냥 총구에서 최대 사전거리 만큼 앞으로 쭉 나아간 지점을 충돌 지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HitPosition을 처음 값으로는요 그래서 HitPosition을 처음 값으로는요 M FireTransform의 JumpPosition 그래서 발사 위치에서 더하기 M FireTransform의 Forward 앞쪽 방향으로 M Fire Decent 만큼 나아가도록 해줄게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총을 쐈을 때 어쨌든 호공에 총을 쏘죠 그래서 호공에 총을 쐈을 때 닿는 지점이 없으면 총알 궤적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알이 어딘가에 맞지 않더라도 HitPosition을 총에서 머나먼 곳을 찍어서 총알 궤적을 그려주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신 다음에 물론 HitPosition은 이 아래에서 만약에 총을 쏴서 총이 맞은 지점이 있다면 HitPosition은 그 지점으로 덮어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 값으로는 총구 위치 더하기 총구 위치로 앞쪽 방향 곱하기 사정 거리 만큼 이렇게 위치를 시켜놔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RayCast를 통해서 충돌 처리를 해야죠 RayCast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광선을 쏴서 그 광선이 닿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RayCast를 할 때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저희가 쓸 형태는요 광선의 시작 지점, 광선의 방향, 그리고 충돌 정보 컨테이너를 찍어놓고 그리고 사정 거리를 이렇게 찍어주는 형태를 쓸 거예요 그래서 physics.rayCast를 쓰면 되는데 시작 지점, 광선이 시작되는 지점은 mFireTransform 우리가 총구의 위치로 진행했던 그 지점이죠 FireTransform의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광선이 날아가는 방향 mFireTransform.Forward 앞쪽 방향 총구의 그 다음에 여기에 OutHit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충돌 정보 컨테이너를 넣어주는데 RayCastHit을 넣어주는데요 Out의 키워드의 의미는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간 어떤 변수가 내부에서 간화된 값을 챙겨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RayCast 함수가 이 힛에 자기 입력으로 들어온 힛에 충돌 정보를 채워서 내보내줘요 다시 그럼 우리가 이 힛을 꺼내보면 충돌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값 들어오는 사정거리 mFireDistance 그래서 여기 if문을 사용해 줄게요 if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왜냐하면 RayCast는 RayCast를 했을 때 true나 false 값을 리턴해줘요 그래서 true 그래서 만약에 해당 방향으로 이렇게 광선을 날렸을 때 해당 사정거리로 만약에 충돈된 무언가가 있다면 true가 나오고요 그러면 if문이 여기 있는 if문이 동작을 하겠죠 만약에 false라면 여기 있는 if문이 코드가 무시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RayCast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쏴서 무언가가 닫았다면 여기 있는 if문이 실행이 되고요 저는 충돌한 상대방을 일단 들고 올게요 이 힛에는 충돌 정보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RayCast가 성공했을 때 충돌한 상대방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힛점 콜라이더가 바로 충돌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콜라이더 컴포트거든요 즉 충돌한 상대방을 가져와서요 그 친구가 I-damageable로서 가져왔는지 볼 거예요 우리가 인터페이스 I-damageable를 선언을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상대방이 I-damageable로서 가져와주면 상대방은 무조건 온 데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충돌한 상대방이 누군지 타입을 일일이 검사할 필요 없이 그냥 너 혹시 I-damageable로서 가져와지니 그러면 그 친구를 가져와서요 그 친구 가지고 있던 온 데미지 함수를 시행시키고 데미지를 지워주면 돼요 그래서 I-damageable 타겟 equal 충돌한 상대방으로부터 I-damageable로서 가져와지는 컴포트가 있는지 봐요 만약에 충돌한 상대방으로부터 I-damageable를 가져와줬는데 가져와 봤는데 가져와줬어요 즉 if 타겟이 not equal null 즉 충돌한 상대방으로부터 I-damageable를 가져와줬는데 I-damageable를 가져와줬는데 가져와주면 충돌한 상대방의 온 데미지 징후를 시행시켜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인터페이스 특징은 충돌한 상대방이 정확하게 히트박스인지 혹은 다른 무언가인지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각각 온 데미지 래 I-damageable를 상속받는 친구들이 제각각 자기 멋대로 구현해놨지만 우리는 이 친구가 세부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냥 상대방이 무조건 온 데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하에 그 친구를 시행시키면 되는 거죠 오타가 닿네요 타겟 타겟의 온 데미지에 우리의 데미지 친구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I-damageable로써 가져와준다면 상대방에게 온 데미지를 상대방의 온 데미지를 점수를 시행시켜서 데미지를 쥐어준다 그리고 충돌 위치를 가져올게요 충돌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 힙 안에 들어가 있어요 충돌 위치를 가져와서 힙점 포인트가 충돌 위치인데 광선의 충돌 위치인데요 그 친구가 힙 포지션이 될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통한 이 친구요 힙 포지션을 이렇게 충돌 위치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힙 포지션을 가져왔으니까 이 힙 포지션 지점에다가 이제 우리의 핏한 효과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해야죠 인턴 시에이틀을 통해서 M-impact-prepared 인턴 시에이틀은 원본 게임 오브젝트를 지어넣어주면 그 원본 게임 오브젝트를 복제 생성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피턴 효과를 이렇게 복제할 원본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원본을 복제본을 생성할 위치는 힙 포지션 그리고 회전은 쿼터니언 점 룩 로테이션으로 여기다가 힙 노말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쿼터니언 점 룩 로테이션은 여기 지어준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당되는 그러한 메서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힙 점 노말은 충돌 각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충돌한 표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즉 우리가 이 impact-prepared을 복제본을 생성할 때 hit 포지션에 생성하고요 동시에 hit 포지션에 hit 노말 방향으로 해당 오브젝트를 생성해요 그러면 우리의 데칼이 혹은 충돌 효과가 충돌한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탄 효과 게임 오브젝트를 복제 생성하는데 충돌 지점의 생성 그리고 충돌한 표면의 방향으로 생성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철액에 더 있다면 우리의 피탄 효과가 기본적으로 해당 게임 오브젝트에 자식 오브젝트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을 따서요 어떤 물체를 맞췄어요 피탄 효과가 그 물체에 생기겠죠 문제는 그 오브젝트가 움직였을 때 피탄 효과도 같이 움직이려면 우리의 피탄 효과 게임 오브젝트는 그 오브젝트에 자식 오브젝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 데칼 생성된 데칼 오브젝트를 피탄 효과 데칼 오브젝트를 가져와서요 생성한 다음에 이 친구의 트랜스폰의 세트 패런트를 통해서 방금 생성된 이 친구의 부모를 충돌한 상대방으로 지어줄게요 충돌한 상대방의 트랜스포명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물체에게 어떤 총을 쏴 물체에게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가 총을 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충돌한 위치에 데칼을 그려주는 효과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부분이 끝난 지점에서요 스타트 코르틴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충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사 이펙트를 재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타트 코르틴을 사용해 줄게요 코르틴 서식의 함수는 스타트 코르틴을 사용해서 재생을 해주거든요 스타트 코르틴을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샷 이펙트 해주시고 입력 값으로는 위의 충돌 지점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hit 포지션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탄환의 수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1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발사 이펙트 재생 시작 그리고 남은 탄환의 수를 빼기 1 그리고 만약에 남은 탄환의 수가 빼기 1을 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현재 상태는 require state.empty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샷 이펙트를 완성해 줄게요 샷 이펙트는 우리가 코르틴을 사용해 줬는데 왜 코르틴을 사용했냐면요 우리가 총알 궤적을 그릴 때 잠시 총알 궤적을 그려주는 라일랜더러를 켰다가 일정 시간 뒤에 바로 끈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대기 시간을 구현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함수는 함수가 시작된 다음에 함수가 끝날 때까지 일직선으로 한 방에 실행이 되거든요 한 방에 첫 번째 라인부터 끝 번째 라인까지요 근데 코르티는 이런 컨셉이에요 코르티는 중간에 대기 시간을 사입하고요 우리가 방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함수는 방 전체를 한 번에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코르티는요 오늘은 방에 2분의 1만 청소를 하고요 내일은 남은 2분의 1 방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시간 간격을 두고 왜냐하면 이 코르티는 중간에 대기 시간을 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르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애니메이션부터 재생을 해줄게요 엠 애니메이터 점 셋 트리거 파이어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터 셋 트리거 를 쓰냐면 애니메이터를 가져와서요 셋 트리거 파이어를 하면 우리가 구현했던 건 친구의 상태 머신에서 여기 파이어라는 컨디션에 파이어라는 파라미터 트리거에 셋이 걸려요 즉 방아쇠가 당겨져요 그러면요 아이들에서 파이어로 가는 이 트랜지션이 파이어 컨디션을 조건으로 쓰고 있으니까 발사하는 애니메이션 재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상태도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프로그래머는 신경쓰 필요가 없어요 사실 프로그래머는 여러분들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신경쓰시면 돼요 파라미터들을 코드에서 잡아당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트랜지션들이 발동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파이어 트리거를 당깁니다 할 때요 그러면 애니메이트에서 알아서 파이어 트리거를 파라미터를 당겼을 때 이러는 일들을 관리를 해줄 거예요 상태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총알 궤적 렌더러를 켜야죠 그래서 m 라인 렌더러 블렛 라인 렌더러를 enable를 트루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 블렛 라인 렌더러에 set 포지션을 통해서 두 정점의 위치를 지정해주세요 첫 번째 점의 위치는요 당연히 총구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m fire transform의 포지션 그래서 선분의 즉, 직선의 첫 번째 점은 선분이라 할 때야 이게 좀 더 말이 되는 것 같네요 선분의 첫 번째 점은 총구의 위치 선분의 두 번째 위치는 m 블렛 라인 렌더러의 두 번째 위치는 입력으로 들어온 충돌 위치죠 그래서 hit 포지션 점은 입력으로 들어온 핏한 위치 그러면 그 두 점 사이에 선분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다른 처리를 넣기 전에 이펙트들을 재생해 둘게요 그래서 이펙트들 재생 그래서 먼저 m 머즐 플래시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총구 화염 효과를 플레이로 재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m 셸 리젝트 이펙트 그래서 탄피 배치 효과도 재생해 주세요 그리고 총구 화염 효과 재생 그 다음에 총을 쏘는 소리를 재생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먼저 m 건 오디오 플레이어에 플레이를 해주는데 플레이하기 전에요 총격 소리를 재생하기 전에 만약에 이 오디오 소스에게 이 오디오 소스에 장전되어 있는 오디오 클립이 총격 소리가 아니라면 총을 발사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총을 발사하는 소리로 갈아치워야겠죠 그래서 모든 오디오 소스들은 클립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 클립이 바로 재생할 소리에요 재생할 소리를 장전해 줘야지 재생기가 재생했을 때 소리가 나오고 있죠 오디오 클립은 mp3 파일 오디오 소스는 mp3 플레이어 그래서 장전할 클립은 call mp3 mp3 shot 클립겠죠 그래서 총 발사 소리를 장전 다만 성능을 아끼기 위해서 이미 mp3 건 오디오 플레이어 클립이 mp3 shot 클립일 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클립이 아닐 때는 총 발사 소리를 장전하는데 만약에 총 발사 소리가 이미 장전되어 있다면 생략하도록 해줄게요 그래서 현재 오디오 소스에 장전되어 있는 소리가 m-shot 클립이 아닌 경우에만 m-shot 클립으로 교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간에 대기시간을 사입을 할게요 총을 발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대기시간을 사입을 할게요 코드팀에서는 중간에 대기시간을 일드문을 통해서 사입해요 일드 리턴 new wait4seconds 라는 친구를 사용해서요 여기에 대기시간을 사입하는데 대기시간은 0.07초 넘겨다줄게요 그래서 처리를 잠시 쉬는 시간인데 일반적인 함수와 달리 코드팀은 중간에 대기시간을 이런 식으로 사입을 할 수가 있고요 0.07초를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면 먼저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0.07초를 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가 진행이 되겠죠 0.07초를 쉰 다음에는 블렛 라인 렌더러를 에네이블드를 파일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요 0.07초 동안에 잠시 라인 렌더러가 켜졌다가 꺼지니까 총알개적이 번쩍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그러면 샵 이펙트 친구도 완성을 했고요 업데이트 UI를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UI는 총의 남은 탄약 UI를 갱신해 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부분을 사용해서요 만약에 현재 상태가 state.empty다 총알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러면 m armor.tags에 test.ui의 test.내용물은 empty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요 만약에 현재 상태가 state.reloading 재장전 중인 상태라면 m armor.tags에 text.내용물은 equal reloading을 해줄게요 reloading 그게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총알.tags에 내용물을 armor.tags에 text.내용물을 m current arm으로 해줄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string 타입을 봤기 때문에 이 친구를 숫자 타입인 이 current 함어를 true string을 통해서 문장형 타입으로 컨버팅을 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남은 탄약 UI를 띄워주는 함수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장전하는 처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재장전도 코르틱을 사용해서 실제 처리를 구현하는데 재장전하는 동안에는 재장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reload를 할 때 이 친구는 public이라서 바깥쪽에 보이는 친구예요 일단 바깥쪽에서 reload를 시도하고 실제적인 처리는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재장전을 이미 하고 있다면 재장전을 또 할 수가 없어요 재장전하고 있는데 또 재장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현재 상태가 not equal state . reloading 이때 재장전하고 있지 않을 때 재장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마찬가지로 start 코르틱을 통해서 재장전을 시작 드릴게요 여기서 reload routine 이라 해 줄게요 reload routine 이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reload 그러면 이제 start 코르틱을 사용하고 여기다가 reload routine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reload routine 그러면 reload routine이 시작이 되겠죠 실제 재장전할 때는 마찬가지로 재장전하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고요 m animator . set trigger 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했던 reload trigger를 잡아당기면 돼요 마찬가지로 reload trigger를 잡아당기는 순간에 상태도에 의해서 여기 상태도에서 reload로 any state에서 reload라는 이 트랜지션의 조건이 reload였으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바로 재장전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겠죠 reload trigger를 잡아당기신 다음에 현재 상태는 equal state.reloading으로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 gun audio에 gun audio 플레이어의 클립을 equal m reload 클립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오디오 소스에 사운드를 클립을 재장전 소리로 교체해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재장전 상태로 전환 그리고 reload 파라미터 트리거를 당김 자 그리고 오디오 소스에 클립을 교체했으니까 오디오 소스를 실제로 플레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재장전 도리 재생 그리고 UI를 한번 갱신해주고요 업데이트 UI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대기시간을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일드 리턴 new way for seconds를 통해서 대기시간을 찾으시고요 대기시간을 우리가 재장전 시간이라고 했던 reload time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재장전 시간동안 처리를 쉰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재장전 시간만큼 전부 지났을 때 이어서 현재 암호를 현재 암호를 최대 탄약 암호로 치워주시고요 탄약 최대 충전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이제 준비된 상태로 교체해주면 되겠죠 mCurrentState를 state.ready 그리고 마지막으로 UpdateUi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UI를 갱신하면 되고요 이것으로 우리 건 스크립트를 모두 작성했어요 그럼 이제 세이브 하시고요 컨트롤을 눌러서 세이브를 하고 이 스크립트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들을 할당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유니트로 돌아와서 유니트로 돌아와서 건 친구로 돌아가면 건 친구의 건 스크립트에 우리가 서운한 변수들이 이렇게 지정이 돼있죠 이 친구들을 레퍼런스들을 할당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애니메이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애니메이터를 이름을 여러분들 이름을 홀드해서 붙잡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애니메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에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파이어 트랜스폰은 건의 자식으로 있는 여기에 이 파이어 포지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티클 시스템 쉘 이장 쉘 이장 디펙트 파티클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건의 자식으로 있는 이 머즐 플래시가 아니라 카트리지 이장 디펙트 이 친구를 넣어주시면 돼요 쉘 이장 디펙트는 카트리지 이장 디펙트 이 친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머즐 플래시의 친구는 머즐 플래시 이펙트 이 친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드래그 앤 드롭해서 건 오디오 플레이어는 우리가 건 친구에게 붙여줬던 오디오 소스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건 친구에게 붙였던 오디오 소스를 이 친구를 쓰면 되는데 이게 좀 기니까 접어줄게요 접어서 이 오디오 소스를 이름을 붙잡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샷 클립은 발사했을 때 소위인데 잠시 여기 잠금을 걸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에서 우리가 미리 다운드 받았던 오디오 클립을 사용해줄게요 그래서 Weapon of Choice Free 라는 친구로 들어가서 건 친구로 들어가서 여기 뭐 피스톨 원 파이어라 적혀있는 이 친구를 쓰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샷 클립으로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재장전하는 사운드는 여기에 뭐 핸들링 건 제로 원 릴로드라고 적혀있는 이 재장전 소리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할당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샷 클립과 릴로드 클립을 할당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블렛 라인 렌더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 친구에 붙어있던 이 라인 렌더러죠 얘를 드래그 앤 드롭에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프리팹은 마찬가지로 미리 만들어져있는 프리팹을 사용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SF 폴더에서 자 이펙트 기젠플에 들어가서요 Weapon 이펙트 쪽으로 들어가시면 프리팹스 폴더에 블렛 임팩트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냐면 이 친구도 파티클 시스템인데 피탄 효과가 들어가있는 파티클 시스템 효과들이에요 미리 만들어진 이 프리팹들을 하나 고르는데 저는 블렛 임팩트 메탈 이펙트 친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에서 넣어주고요 그럼 이 친구가 총이 맞은 지점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rmor Tags는 UI Tags 친구를 넣어주는 친구인데 우리가 만들었던 건 친구로 자식으로 있는 건 UI 캔버스에 패널 자식으로 있는 이 Armor Tags를 드래그 앤 드롭에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정하면 건 친구의 모든 설정은 끝났어요 건을 완성했고요 Apply 버튼을 눌러서 프리팹을 갱신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한가지 의문점은 그럼 이 건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자 우리는 건 친구에게 Public 함수들을 만들어줬어요 Public Fire Public Reload 그러면 여러분들의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Gun Fire랑 Gun Reload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라이트 핸드로 들어가서요 자 잠금 버튼을 해제할게요 자 라이트 핸드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우리가 Add Component 하고요 자 현실의 컨트롤러에 대응되는 버튼을 묘사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Add Component 하신 다음에 여기에 Virtual 버튼이라는 친구를 추가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5 Input Virtual 버튼인데 얘는 뭐냐면요 현실의 컨트롤러 버튼을 대응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현실의 컨트롤러에 버튼 하나를 대응을 하는 친구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핸드롤 라이트 핸드에 방아쇠 버튼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5 Input Virtual 버튼은 현실에 있는 컨트롤러 버튼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조합을 해서요 OR나 AND로 AND를 누르면 여기에 3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 친구인데 어쨌든 저는 2개만 쓸 거예요 어쨌든 이 5 Input Virtual 버튼은 이거 하나가 현실의 버튼 하나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가능한 한 이 5 Input Virtual 버튼을 무조건 현실의 컨트롤러에 대응되는 게임 오브젝트 추가하길 추천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버추얼 버튼을 추가하시고요 아무 게임 오브젝트에서나 그냥 5 Input Virtual 버튼을 추가하시고 여기서 원하는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 게임 오브젝트는 해당 버튼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버튼은 여러분들 컨트롤에 붙어있죠 즉 동작은 하지만 말이 안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조가 산만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오른손에 관련된 버튼들은 오른손과 관련된 게임 오브젝트에 몰아넣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방금 말했던 대로 꼭 오른손이 아닌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추가를 해도 동작은 하지만 왼손 오른손이든 가능한 한 오른손을 대표하는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바이브 인풋 버추얼 버튼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라이트엔드 트리거 버튼을 사용했을 때 즉 바이브 컨트롤러의 방아쇠 버튼을 사용했을 때 무엇을 실행시킬까 여기 보면 유니티 이벤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이벤트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슬롯을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온 버추얼 프레스는 해당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클릭은 즉시 클릭해서 손을 뗐을 때 프레스 다운은 누르는 순간 프레스 업은 손을 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아쇠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총알이 나가야 되니까 온 버추얼 프레스 다운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슬롯을 추가해 주시고요 이 친구에게 등록할 함수로는 우리의 건 친구를 라이트엔드에 밑에 있는 이 건 친구를 드래그 엔트로 펴서요 여기 넣어주시고 건 친구에 건 스크립트에 파이어 함수를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버추얼 프레스 다운이 발동이 될 때 건 친구의 파이어가 발동되면서 실제 발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 바이브 인풋 버추얼 버튼이 인풋을 방아쇠 버튼을 쓰고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오른손에 방아쇠 버튼을 눌렀을 때 발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의 바이브 인풋 버추얼 버튼은 하나의 입력 버튼에 대응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그립 버튼을 쥐었을 때 재장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바이브 인풋 버추얼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고요 두 번째 친구는 인풋을 어떤 인풋을 감지하냐면 오른손에 그립 버튼을 감지하도록 할게요 쥐는 버튼이요 쥐는 버튼을 감지하고 쥐는 버튼을 제가 클릭을 했을 때 쥐는 버튼을 한번 딱딱 눌렀을 때 저는 건 친구를 가져와서요 건 친구에 릴로드를 써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릴로드를 퍼블릭으로 만들어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여기에 릴로드를 할당하면 이제 그립 버튼을 쥐었을 때는 재장전 그리고 방아쇠 버튼을 눌렀을 때는 발사가 돼요 여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서 세이브하고요 실제로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러를 활성화시켜주고요 잠시 스팀 VR이 켜지고 있어요 켜졌고요 총이 엠프티가 뜨고 있고요 제가 그립 버튼을 눌렀을 때 재장전이 잘 되네요 발사도 잘 되고 있어요 다시 재장전 해볼게요 이렇게 총알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장전 해주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총을 쏴서 실제 우리가 히트박스 친구에게 체력이랑 온 데미지를 구현했었죠 그래서 히트박스 친구에게 총을 쏴서 없앨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총을 쏘는 처리를 전부 구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총을 완성했으니까 부가적으로 보너스로 수류탄도 완성하고 최종 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히트박스 친구에게